다음 그룹은 세계적인 그룹 BTS? 다음 보여줘요 렛츠고! 샤이닝! 투바투! 보여주세요 감동 감동 BTS! 지금 줘, 지금 줘 자, 우리 연준 씨의 직속 선배님의 노래입니다 아, 못 봤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BTS가 전역하면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따로 보내드릴 거예요, 영상을 알겠습니다 자, 갑니다 안 해, 안 해, 안 해 안 해, 안 해 한 번만 한 번만 안 돼, 안 돼 한 번만 안 돼, 안 돼 연결해준다 웨이터가 연결해준다 연결해줘 웨이터가 연결해줘 렛츠고! 아니, 안 돼 오, 호, 호 제가 다 하는 거야 호, 호 앞에 있는 거야, 이거 아, 그건 그냥 전혀,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 안 하면 돼, 나 한 번만 한 번만 요것이 꽤 뭐야? 지금 이제 누르면 돼요. 다음으로요. 너라는 감옥에 중독돼 깊이. 잠시만 뭐라고요? 너라는 감옥에 중독... 자꾸 애를 닦달하니까 떨잖아요. 너라는 감옥에 중독돼 깊이. 그러니까요! 끝났어요, 끝났어요. 우리 엉덩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아니, 우리는... 아까 했어요, 눌렀잖아요. 아니, 시간 초과가 된 거지. 부르지를 못했잖아요. 그럼요, 아닙니다. 한 번만 불러보자 좀, 제발. 다음, 아니야, 아니야. 맞아, 맞아. 앞에만 누르면 되는데요? 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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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뺄까? 네. 뺄까? 둘만의 비밀? 너란 감옥에 중독되게 해. 어? 아니야? 어? 아니야? 저 왜 이렇게 한 번만 눌러요? 아퍼. 자, 갑니다. 둘만의 비밀? 너란 감옥에 중독돼 깊이.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. 아니! 너란 감옥에 중독돼 깊이. 그리고요? 와! 그리고요? 와!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해. 섬기지? 섬기지 좀 이상하다. 이거 약간 교회 노래 같은데, 약간? 섬기지겠지. 아니야, 섬기지 마요. 그리고요? 맞아요. 어? 뭐야?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 든 성배. 알면서도 삼켜버린 독이 든 성배. 아아! 프라이데이.